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아고문 모셨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또 실적으로 포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마존 닷컴과 포드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은 현황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아마존 닷컴은 주당 순위액이 27달러 25센트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은 1374억 달러, 예상치에 약간 못 미치는 매출을 기록하긴 했지만 주당 순위액이 좋게 나왔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아마존 웹서비스의 매출이 178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였던 173억 달러를 좀 상회하면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4분기 실적이 연말 소비 시즌이 확실히 어느 정도는 아마존 닷컴에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리비안에 투자한 것이 어느 정도의 또 수익이 됐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면서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오늘 메타 플랫폼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반면에 아마존 닷컴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의 거래에서 14%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마감할 때는 7.8%를 하락하면서 안 좋은 상황으로 아마존 닷컴이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14%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마존 닷컴에 또 실적의 주가의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가,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의 가격을 139달러로 올리겠다라는 것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전에는 119달러였는데 20달러 정도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주가에 조금 탄력을 주는 양상인 것 같고요. 이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15%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포드의 실적도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반면에 포드의 실적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주당수리액이 26센트를 기록했는데 시장의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수치였고요. 매출도 역시 377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자, 이런 것이 역시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실적에 영향을 줬다라는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포드의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3%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장 마감할 때도 3.6%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관의 거래에서 2.8% 또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서 포드의 실적은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고문이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실적에 까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믿을 만한 건 실적밖에 없거든요. 너무나 지금 변동성이 많고 불합성성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미국 장을 보시면 연속 하락했다가 반등을 성공을 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황소와 지금 이 곰이 서로 줄 달리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락장으로 들어갈 때 항상 일어나던 일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한번, 하여튼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밀당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밀당의 주체가 뭐가 되냐면 지금 악재들, 호재들이 많이 나오지만 가장 지금 투자자들이 믿고 있는 건 실적인데 실적에서 조금이라도 삐끗거리면 가차없이 철퇴를 내려치는 듯한 모습들이 있어서 이 변동성 계속된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추세는 3월까지는 계속 가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는 또 스냅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스냅은 또 좋은 실적,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니까 바로 주가가 반응을 합니다. 역시 보시는 것처럼 스냅의 주가는 크게 상승하면서 실적의 주당 순위액이 10센트 예상했는데 22센트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매출, 하루 활성 사용자 이런 것들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게 나오니까 바로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장 마감할 때는 23%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시간의 거래에서 38%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시장의 양상이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걸 체크를 해보겠고요. 이렇다면 종목을 어떻게 선구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럴 때 여러분 가장 여러 가지 지금 기법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PER, PER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PER를 중심으로 한 번 더 자료를 체크하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의 지름길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도 이제 투자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봤고 그러면 또 고모님과 이야기 추가적으로 나눠볼 것이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인데 지금 이제 오늘이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을 합니다. 이게 뭔가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헝다 사건 이후예요. 지금 항생지수하고 코스닥하고요. 상관관계가 0.6까지 올라갔어요. 과거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를 보시면 코스피하고 나스닥하고는 지금 마이너스 0.3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중국 시장에 지금 영향을 받는데 이 올림픽이 개막되는 날 증시들이 좀 안 좋았습니다. 동계올림픽 이번에 열리면 24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함께 미래로라는 구호로 오늘 장을 열 텐데 계곡 효과란 뭐냐면요. 계곡 효과는 올림픽에 관련된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은 개막 이전에 막상 개막이 되면 특수효과는 대부분 사라지고 그다음에는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차례만 있으면 이건 뭐 한번 예외적인 거다 하는데 최근 8차례 올림픽 객체국의 모두 같은 그런가요? 네, 후유증을 겪습니다. 미국의 아틀란타 올림픽 때 약간 다른 양상을 놨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빠지는 현상이 있고요. 2008년도 8월 8일 날 베이징 하계올림픽 개막했잖아요. 증시가 그날 4.5% 폭락합니다. 고점 대비 60%까지 하락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보시면 처음으로 중국이 10%대가 경제성장률이 무너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계곡 효과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희한하게 항생지수하고 우리하고 양의 상관관계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 국내 증시 보시면 10시 반에 갑자기 움직이는 것들 여러 번 경험을 하시죠. 중국 시장이. 중국 시장이 열때 중국 시장이 올라가시든가 우리가 내려오던가으로는 바로 받아내는 게 한국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과 중국의 증시를 빼놓을 수 없는데 또 중국에 이런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고 들으시는 대로 이 흥행은 지금 거의 참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경올림픽이어서 흥행 참사가 보이는데 무관중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나 광고들 다 지금 떨어뜨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교적 보이콧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성공하기 어려운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사실 여기에 배팅을 크게 했죠. 그래서 지금 4분기에 4.0 경제성장률 쇼크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날 계기 그다음에 디지털 유엔화를 쓰는 방법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이번 올림픽이 북경에서 열리는데 북경이 하계와 동계를 다 개최한 처음 나라입니다. 동계올림픽은 수도에서 안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북경을 갖다 놓고 하는 거는 작년 10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북경 거래소가 개장을 했고 그렇다면 지금 시진핑의 꿈은 뭐냐 하면 북경을 정치, 경제, 금융의 허브로 딱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롯이 녹아 있는 게 사실 피나레를 장식할 게 북경 올림픽인데 그 부분이 지금 어려워져 있죠. 특히 지금 1분기 중국 산업 생산하고 인프라 건설에 이 올림픽이 굉장히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기 오염 때문에 지금 산업들 못하게 했죠. 그다음에 인프라 건설을 지금 못하죠. 그다음에 이 패럴림픽이 또 바로 이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3월달 전국 인민대표회의도 지금 3월달에 있고 이러면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경제는 올스톱이에요. 다 지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분기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 아니겠느냐는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증시도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개막일을 하는데 얼만큼 변동성을 가지냐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 10시 반에 움직이시다면 바로 항생지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약을 해보면 미국과 중국이 3월까지는 다 변동성이 확장되는 장세로 가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의논을 나눠야 될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3월까지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벤트들이 계속 있는 상황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